그거 확인하는 거라면 좀 떨어져도 돼. 할 수 있으면 해보시던지요. 뭐야? 우리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야? 글쎄요. 저도 지금 눈 떠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사이좋게 있네요. 뭐하는 거야, 진짜. 진짜 뭐하는 거야. 이거 진짜 덕고였잖아. 아, 머리 울려. 동수라 씨? 지금 우리 사이 조용히 말해서 다 들릴 만큼 가까워. 그렇게 기운 넘치면 그 힘 먼저. 먼저 뭐요? 뭐라 만드는데요? 손, 이 팔. 우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뭐다? 힘. 그래, 잘 아네.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팔아야, 그러니까.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들을까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이 링거줄. 입으로 풀어볼래? 제가 저보고 하라고요? 아니, 하라니? 그건 지시형이잖아. 난 제안형으로 한 거야. 뭐 배려를 할까? 나가게 되면 동수라 씨 먼저 나가게 하려는 깊은 배려? 아, 참 깊은 배려. 기가 막히시네요. 뭐 감사 인사는 그쯤 하는 걸로 하고. 아, 동수라 씨. 너 일부러 이런 거 같지? 아, 간지럽다고 진짜. 동수라 씨 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. 아, 차선만 다하는 게 문제 있어. 비켜봐야겠어. 응?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내가 볼게. 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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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oya. 아. 아. ない studying. 한